제재 1세트는 황영범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초구가 쉽지 않습니다. 초쿨루 선수는 살짝 짧은 쪽이었고, 지금 황영범 선수는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초쿨루 선수 초구 장면, 황영범 선수는 목적구가 맞지 않습니다. 황영범 선수 실패 이후에 초쿨루 선수, 오히려 뱅크샷 시도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두 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노란 공이 맞아야 되는데. 초쿨루 선수가 지금 뱅크샷 시도가 세 번째인데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시도를 하는데, 목적구가 맞지 않으면 폭이 커집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초쿨루 선수가 1세트 득점 장면에서도 원하는 느낌을 100% 구현하지는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려운 자세에서. 네, 들어갔습니다. 익스텐션 장착을 하고도 충돌도 피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뒤돌리기였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로 확실하게 노렸고요. 그리고 연속 득점. 지금 같은 배치에서 앞돌리기 선택이 사실 득점 확률이 훨씬 뒤돌리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많은 시청자분들도 선택의 폭이거든요. 선택의 폭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평상시 득점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 들어갔습니다. 연속 3득점. 정말 예민한 또 옆돌리기까지 황현밤 선수가 지금 맞춰냈습니다. 조금씩 해도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오, 쉽지 않은 좀 옆돌리기. 또 연속 득점 이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팔을 쭉 뻗어서 지금 브릿지가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네, 탁 일목적구에 가로막히는. 이번에도 또 익스텐션을 끼고 시도를 했고요. 해봤습니다. 우선 자세가 멀어지면 그 큐에 코팅된 부분이죠. 굉장히 손에서 사실 큐가 나가지 않을 만큼 코팅된 부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순간적으로 장갑을 착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충돌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뭐 빗겨내는 각이 워낙 컸고요. 네, 여기서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만들어지면서. 네. 저렇게 만들어지면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도 사실 미안함을 표시를 하죠. 아, 연속 득점까지 연결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초크루 선수 지금 초반 템포가 상당히 좀 빠르게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경기를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영범 선수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 시도했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면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진행은 좀 불운이네요. 하향군과 축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좀 얇게 출발을 시켰고. 거기에 회전량을 좀 맞춰냈는데. 네, 전혀 생각지 않은 코스로. 득점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코스로 선수의 득점. 3대2. 두꺼운 두께로 처리하면서. 득점, 그리고. 지금 뭐 얇은 두께 공략을 할 때. 득점과 이렇게 포지션이 또 만들어지는. 다음 공이 또 이렇게. 뭔가 잘 흐르듯이. 네. 너무 편하게 또 만들어지면. 금방 큐 끝이 또 좋아지는데. 다음 공 너무나 편안하게 또 시도를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연속 3득점. 그리고 또 노란 공이 보이고요. 자, 이제 앞서가면서 또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점수는 4대3. 다시 한 번 옆돌리기. 네. 살짝 힘을 좀 실어주고 하면서. 득점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득점 이후에. 살짝 한 번의 충돌이 있긴 했는데. 또 한 번 옆돌리기. 맞지 않습니다. 파이팅! 우선 회전이 좀 많이 걸리면서. 마지막에 2에서 3로. 급격하게 회전이 발생이 되고. 짧아지는 각이. 조금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저 전체적인 각이. 아주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왼손으로 시도합니다. 지금은 긴 쪽과 짧은 쪽. 확실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황영만 호수. 길게 시도를 하긴 했어요. 하얀 공 양 옆으로 사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놓치고 말았고요. 5대 3을 앞서기는 초플루 선수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우선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면서. 출발하는 각이 아주 어려운. 파란 공을 아주 얇게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두께 맞춰냈고. 아, 들어갔습니다. 파란 공이 거의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께를 잘 맞춰냈습니다. 네, 파란 공이 정말 조금 보이는 상황인데. 오우, 여기서도 약간의 스피드 사용이 아닌. 정말 완벽한 스피드 제어를 하면서. 어려운 두께 공략을 또 해냈습니다. 세워치기죠. 표전량 잘 들어갔나요? 네,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긴 했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네, 이러면 파란 공이 좀 가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황영범 선수 배치는. 그렇죠, 파란 공 맞춰낼 수 없는 위치 같고. 하얀 공을 먼저 공략을 하면서.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 쪽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뭐 대회전과 마찬가지인데. 오, 직접 시도했고요. 회전을 많이 넣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벗어납니다. 길게 시도하는 파이브 쿠션도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일찌감치 빼내면서. 직접 좀 감아봤는데. 그래도 길게 빠져나가는. 그만큼 짧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습니다. 네. 6대3 앞서고 있는 초클루의 오이닝 공격입니다. 비껴치기인데. 오, 이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득점이죠. 짧은 쪽으로 시도한 공이 길게 만들어졌고. 노란 공의 왼쪽으로 짧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회전량이 좀 빠지면서. 단 쿠션으로 들어갔어요. 네. 투 쿠션 대기 바로 직전에. 쓰리 쿠션이 맞으면서. 득점이 되는. 그리고 뒤돌리기. 오, 지금 이 공은. 오, 지금 이 공은. 초클루 선수가 놓치는 장면이네요. 힘 배분을 확실해 준 것도 아니고. 코너에서 이 정도 스피드에서는. 사실 나오면서 이제 득점이 또 되지 않는. 지금 진행이었기 때문에. 아쉽게 연속 득점이 또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두껍게 밀어서. 네, 좋습니다. 세 번의 공타 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7대 4. 8항공 쪽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내공의 변화를 이용하는 시도로 득점을 했고요. 또 좁은 쪽에서 내려오는 느껴지기. 아, 너무 얇은 두께 공략이 됐습니다. 황현범 선수가. 뭔가 자신감 있는 사실 득점들. 뭐 장타 이런 연결들이 좀 필요한데. 네. 오늘 경기 1세트부터 지금 풀리지 않았고. 2세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황현범 선수가 언제쯤. 자신감 있는 공격이 나올까요? 사실 2이닝에 먼저 3득점을 하면서 황현범 선수가 2세트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나 싶었는데. 그 뒤로는 득점이 더 저조합니다. 네. 다행인 건 이제 축구 선수도 앞서고 있긴 한데. 또 크게 점수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황현범 선수. 지금 꼭 추격이 필요할 시점. 짧게 시도한 공. 포쿠션으로 시도했고요. 들어갔습니다. 점수 7대 5. 대회전. 정말 뭐 확실하게 노리면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한 점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회전. 오. 네. 코너에 거의 뭐 또 동시에 만능각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황현범 선수가. 여기서 지금 코너 들어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길어지는. 지금 각도 형성이 됐고. 대돌리는 시도.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잘 대요. 약간 둔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회전량이 잘 걸린. 대돌리기 성공이 됐습니다. 예민한 각도인데. 역돌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이팅. 공격이 너무 좋습니다. 1. 원에서 투로울 때. 약간은 넘어가는 각이었고. 이제 신배분이 조금 더 관련된. 살짝 길게 빠져나가고 말았고요. 황영범 선수도 직접 시도하는 옆돌리기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코너까지 잘 들어가야 돼요 이 공도 길어지고 있는데 놓치네요 2세트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중결 결승까지 7세트 정말 장거리 경기인데 초반 흐름에서 밀리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세트를 만회를 해야 되는 황영범 선수고 오늘 경기 첫 번째 뱅크샷을 만들어내고 있는 초클루입니다 초클루 선수도 1세트 승리하고 2세트도 앞서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답답한 흐름이었거든요 두 선수 첫 뱅크샷이 지금 2세트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두 선수 다 오늘 뱅크샷 득점이 쉽지 않아 보이고 있고요 매초에 연속 득점 자체가 쉽지 않은 오늘 공격 흐름입니다 지금 이닝수도 평상시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는 이닝수고 다시 한번 뱅크 뭔가 뱅크샷 이렇게 터질 때는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조금 짧았어요 정면으로 일목적구를 맞으면서 공격하는 선수도 정말 안 풀리네 지금 이런 표정이죠 황영범 선수도 첫 번째 뱅크샷 득점 10대 7 어려운 위치에서 정말 파란 공 정확하게 맞춰주는 첫 투쿠션 이후에 이렇게 딱 빗겨내면서 득점 필요했는데 좋은 지금 뱅크샷 득점이 나왔습니다 황영범 선수가 이렇게 공을 바라볼 때 눈이 살짝 감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본인 특유의 자세 잡는 루틴이 있고 특히 황영범 선수가 또 두께 공략을 할 때 굉장히 좀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 갈 수 있겠습니다 10대 8 두 점 차입니다 하얀 공 빗겨내면서 더블 쿠션 괜찮아 보이는데 연속 4득점 점수 10대 9 점수 10대 9 얇은 두께로 지는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첫 장타까지 기록합니다 10대 10 동점 득점도 지금 원하는 쪽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 살짝 긴장감이 좀 풀어질 수 있는 황영범 선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파란 공이 좀 쿠션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느리게 시도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넘어가면 자 네 일단 동점까지 만들고 공격권을 넘깁니다 회전량을 좀 줄였나요 살짝 넘어가고 말았는데 회전이 좀 더 왼쪽으로 들어가는 회전이 좀 더 많아야 짧은 각이 형성이 더 되고 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공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저 킬로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바로 다시 앞서나갑니다 지금 뭐 특점도 좋았지만 다음 공 배치도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시도할 수 있는 네 지금도 상당히 좋은 배치네요 두꺼운 두께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12대 10 다시 한번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를 좀 노려보긴 했는데 생각했던 배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비껴치기 회전을 좀 빼고 시도했고 마지막 충돌 네 충돌 피하지 못합니다 전체 각도도 살짝 길어 보였는데 거기에 충돌까지 방해가 됐습니다 방해가 됐습니다 하향 공 처리 좀 신중해야 하죠 두껍게 밀어주고 네 좋습니다 12대 11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이런 목적도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공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지는 느낌이 지금 황현범 선수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3뱅크 3뱅크 8왕궁이 조금 앞에 있어요 지금은 긴 쪽으로 진행이 됐고 백샷 시도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지금 짧은 쪽으로 내려와야죠 스핀볼인데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다시 2점 차 살짝 길어진 공이 그래도 스핀으로 인해서 득점이 됐고 득점이 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또 지금 다음 공 도우민 지금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안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충분히 세트 끝내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8왕궁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살짝 빗나갑니다 여기서 황영범 선수는 옆돌리기보다는 뒤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13대 12 한 점 차 그래도 2세트 후반부부터는 조금씩 두 선수의 승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황영범 선수 장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점수가 좀 나와주고 있고 조금씩 이제 팽팽해지는 경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선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앞돌리기 앞돌리기 정확하게 뒤쪽 4쿠션으로 노리는 자 들어가면 세트 포인트 자 조금씩 짧아져야 되는데 아하 여기서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고 계속 투격하는데 역전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왕이면 힘도 좀 살짝 약하면서 좀 내려가지 않아야 다음 공이 어려워지는데 첫 크루 선수 역돌리기 총위 Johnson 이에요 자 7 4 4 Q 1 과제 식사 2 길게 지금 만들면서 득점이 됐고. 초크루 선수도 어떤 선택을 할지. 파란 공 쪽이라면 스핀벌로 시도하는. 회전이 걸려있는 파란 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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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져나왔고 제동받습니다. 2세트 종료.